하아... 죽어버려. 죽어버려. 죽어라 이 년이. 죽어! 니년이 쓴 읍주술이 결국 니년의 명주를 끊어놓을 것이다. 니년의 온몸은 갈기갈기 찍혀져 개의 모기로 던져질 것이다. 그리하여 흔적조차 찾아올 수 없이 그리 죽을 것이야. 날 죽이면 니 저주는 불리지 않는다. 상관없어. 내한텐 니가 저주야. 끈질기고 악독하고 더럽게 붙어있는 저주. 그러니까 제발 죽어. 없애버릴거야. 다신 들러붙지 못하도록. 죽여버릴거야. 안 돼서는. 살 수 있는 안 돼. 이 자리를 죽이면 초가 다 꺼진단 말이다. 허성기부터 살리자. 어? 서리야. 허성기부터. 섹시오. 아멘. 다채로운 즐거움 JTBC